안녕하세요 친구들, 톡톡쇼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버블티를 먹어볼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꾸멈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으러 고고고! 자, 먹겠습니다. 이거 먹으려고 벌레칼의 우드입고 왔어요. 일단은 제 감! 이거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. 요거트는 경험은 하바다. 빨대 꼽는 소리. 맛을 한번 볼게요. 조그만 그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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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아우 블랙꼽 조그맛 딸기 요거 그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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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늓 그늓 높은 물이랑 좀 얼음이 녹아주구 그냥 생물에다가 초코 초코 우유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가 멀축한 떡볶이 뭐지? 뭐지? 그래도 조그맛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조그맛지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어찌 쇼트 비동놈이 맛있어 제가 버블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블치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역시 이 맛이요 역시 이 맛이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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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동글동글한 젤리들이 집안에서 나 이 이 뭐라고 해야되지 똘록똘록똘록똘록똘록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이거 삶기기간 어려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일 궁금했던 달기기 오검 버블티 제가 처음 먹어보는 버블티거든요 기대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블랙버리 다 떨어져서 코코아벌로 했어요 다 떨어져요 뭔가 맛있어 진짜 엄청 모래같은 모래같은데 제 입이 막 돌아다니고 삶 딸기같은게 막 씹혀요 근데 그게 맛있는거 같아요 이 코코아벌이 젤리빨 보다 더 식감이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 입맛은 별로 아니에요 별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별로 별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진짜 잘 먹는거 같아요 진짜 잘 먹는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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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여러분 위엘라 하나 이글랑 닌터 먹어보겠습니다 저렴히 을료 음료 요건 이게 진하니까 입에 들어오는 순간 입전지감 진한 쪽으로 이렇게 튀겨서 이런느낌이 이 권장의 머리 입에 붙어요 마지막에 단장한 인데 양념이 없어질 거 같아요 라면의 머리 먹는 가위의 도심 이제 라면을 가질 수 있는 굴소 요즘 꿈틀에스테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또 먹으면 또 뺏어져서 못 먹을거같에 얼른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이와 구독 공유하세요 그러면 안녕